우리는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었죠. 소개합니다. 마카다미아. 잘 보존된 색깔과 질감. 여태까지 나온 제품군 중 가장 우아한 포장입니다. 기업 오노일가가 직접 참여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0.2g의 마카다미아 하나로 수백톤 비행기를 17m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에너지 교환을 우리는 견과류 회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견과류 회양을 통해 경험해본 적 없는 신선한 체험을 탑승객에게 전해드립니다. 견과류 회양. 고객의 일상에 변화를 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개합니다. 생수. 지구 표면적의 75%를 차지하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갑질 코팅을 더했습니다. 형민들의 세포와 간섭을 일으키는 갑질 코팅의 특성은 겉보기에는 같지만 전혀 다른 물을 만들어냅니다. 설사 누군가 이 생수를 맛더라도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지표면으로 낙하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줄 압니다. 혁신의 마지막에는 원점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가장 직관적인 손맛. 바로 OO빵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어리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직관적인 OO빵을 제공합니다. OO빵의 촉감은 단단함과 부드러움 사이 그 어딘가입니다. 상상해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먹여드리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직접 드셔보실 차례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혁신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 오너가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개만 숙여드립니다.